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에서 옆자리 아이가 우니까 시끄럽고 피해를 본다며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고송을 지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왜 피해를 주고 그러냐 누가 애를 낳으라 그랬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는데요. 이러한 남성의 행동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업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달라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해당 남성은 폭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무원들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기내 난동의 경우에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항이나 비상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를 보면요. 안전 운항과 여행을 위해서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에게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제주 경찰은 난동을 피운 남성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갓 돌이 지난 아이라고 하는데요. 또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는 부모 목소리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참 안타깝고요.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한 발만 떨어져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며 해결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법에 앞서서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줄 품앗이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거리 두기 해제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술자리가 늘고 음주운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와 그에 따른 처벌 수익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여기까지 우리 양담소를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아닙니다. 오늘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경험도 있고 주위에 이런 일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음주운전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한 해에 한 두세 차례 이상은 꼭 사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접수가 되었고 경찰이 오더니 제 얼굴에 술기운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음주축정을 하고 0.042%가 나왔는데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됩니까 변호사님? 네 처벌이 됩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규율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서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 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운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사실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어디까지가 도로입니까? 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거는 도로법상의 도로, 유료도로법상의 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말하고 아파트 단지 내처럼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하는 데 판단함에 있어서 차단기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도로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나요? 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차이가 좀 이런 부분이 있군요. 네. 지금 주차장 사고 같은 경우에 피해 차량하고 합의가 돼도 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처벌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2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15년 전에 벌금 3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서 적발이 되었고 0.101%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세 번째 지금 음주적발에 걸린 거네요. 이럴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이 있죠, 변호사님? 네. 몇 년 전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2018년 12월 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0.05% 이상을 처벌하다가 0.03%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지금 3회가 나쁘긴 한데 보니까 이제 시점상으로 20년 전에 한 번, 15년 전에 한 번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됩니까? 네. 이게 규정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험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제 위험결정이 난 이유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몇 회, 5년 이내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6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상습성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한 건데 20년 전에 한 번, 15년 전에 한 번이라면 사실 상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심판대상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와 적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하한인 2년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하는 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묻지 않고 이제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이제 작아서 벌금을 낸 경우까지 이렇게 너무 강화해서 처벌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지금 일명 윤창호법 위헌결정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0.03에서 0.08%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 0.08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이제 처벌하게 되고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이제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0.09%인 경우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거는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나 무겁게 구형하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지금 이러한 위헌결정이 났으니까 그럼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이게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되도록 좀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창호법이 일단 위헌은 됐지만 그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서 반복성이 있고 상수성이 있으면 어쨌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이군요. 요즘 전기 자전거도 좀 많이 타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를 찬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일단 도로교통법 상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배기량 15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해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전기 자전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군요. 네. 지금 그 길가에 가다 보시면 포털사이트 사에서 운영하는 그 전기 자전거가 있는데 거기 안내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처벌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위험해서 규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김기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심은경의 하얀나비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